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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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남겨줬어? 응? 수마 서리 안타까워서 남겨줬어 서리 니꺼 주소다 먹는거 봐 어? 수마 수마 서리 니꺼 주소다가 먹는거 봐 아휴 동생이 아주 착하네 아휴 오늘은 어? 아휴 아휴 그렇게 뚝 잘라서 또 꿀떡해 응? 수미껏 주소다가 뚝 잘라서 또 꿀떡 아휴 보리야 보리 다 먹었네 어? 어? 지금 예민해 니꺼 아니야 소미꺼야 지꺼인 줄 알고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다가 지금 놀랬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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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다 놀랬어 지금 야 먹다 놀랬어 먹다가 먹다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보리가 으르릉 하는 바람에 놀라 해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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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조갈이 먹기 너무 힘들지 응? 설아 하하 하하 지꺼 같으면 이렇게 안 도망다니는데 응? 소미꺼 훔쳐다 먹으니까 보리야 얘 소미꺼야 니꺼 아니야 너 니꺼 다 먹었잖아 지금 지금 훔쳐 먹으니까 그냥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어? 설이 봐라 니꺼 아니라니까 보리야 니꺼 다 먹었잖아 설이 소미꺼 훔쳐온거야 주워온거야 훔쳐온거야 훔쳐온게 아니지 먹고 그냥 노니까 주워왔지 보리야 주워온거 먹느라고 알지 그냥 어? 주워온거 먹느라고 애가 하하 응? 응? 관리하는거야 응? 어? 아휴 야 숨입고 주워다 먹으니까 아휴 보리야 솜이 서리 수미꺼 주워온거야 우리 솜이가 양보해 줬어 오늘 우리 언니 양보해 줬어 소리가 너무 일찍 다 먹어버렸어 다 먹었대 다 먹었대 다 먹었대 다 먹었대 소리 다 먹었냐 아유 다 먹었어 이제 다 먹었어 어휴 다 먹었어 어휴 다 먹고 뭘 또 또 찾아야매 이제 엄마가 먹던 자리 부스러기 주워 먹어 어? 어휴 맛있어 설아 맛있어? 설아 설아 오늘 껌을 그렇게 꾸덕꾸덕 두 개나 먹어서 어떡하냐 봐봐 엄마가 먹다 남은 자리 여기 있네 설아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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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아유 거기 있대 여기도 있대 여기 설아 여기 여기 있던데 여기 있네 설아 설아 여기 있다 설아 설아 여기 가루 있네 보리야 고기 지금 가루 먹으러 가야된데 보리야 보리야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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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먹어야지 보리야 보리야 언니가 보리가 너무 너무 보고 싶은가봐 응 보리야 보리 빠이빠이 빠이빠이 우리 보리 빠이빠이 빠이빠이 보리야 보리야 엄마 봐봐 엄마 좀 봐봐 꼬리로 인사해 꼬리로 인사해 자 둘이 인사해봐 꼬리 응 보리야 아유 보리야 탕이 봐봐 탕이 탕이 탕이가 안돼 이제 탕이가 안돼 탕아 탕이가 할거야 자 탕이 해자 탕이 해자 보리야 인사해봐 꼬리 인사 좀 해봐 오 웬일로 생각이 그냥 안 안 이쁘